안녕하세요 코인승부사입니다 자 2024년 솔라나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싱가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 솔라나 주가를 급등시킬 여러 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구요 솔라나 컨퍼런스 영상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나라를 비롯해서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등 대형 프로젝트 총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얼굴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가까이서 프로젝트 진행자들이 어떤 생각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저희도 오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열기는 뜨겁습니다 내일 또 새롭고 중요한 내용 오픈되면 바로 영상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오늘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서 호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호재, 시커가 되겠는데요 자 시커, 지금 450달러 정도의 가격이 책정돼서 한화로 대략 한 6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작 4가의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에 접근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구요 자 이번에 더 다양한 D앱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제 화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크라는 코인을 지급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네시스 NFT를 제공하면서 또 이 NFT의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플레이 솔라나라고 해서 지금 관련된 솔라나 젠1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공개한 이유는 사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유저들이 실사용 사례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 사용기기를 확대할 목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표를 좀 했구요 게임 프로젝트 같이 이렇게 많은 유저들이 참여가 가능한 것들을 통해서 웹3 게임으로 확장하는 버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솔라나 컨퍼런스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히든 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구요 010-9636-3122로 솔라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솔라나에 관심이 있거나 솔라나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지금 투자를 지금 계획 중이신 분들은 솔라나 컨퍼런스에서 나온 히든 정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솔라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솔라나 컨퍼런스에서 나온 히든 정보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는 24시간 사용자 수가 500만 역대 최대 규모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초록색깔 요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지금 경쟁사 활성 지갑 수가 250만 개 불가한데 그것보다도 무려 몇 배? 두 배 이상의 높은 최대 규모를 돌파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솔라나 기반의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자 지금 솔라나 차트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시면 자 고점 자 지난 이제 8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한동안 굉장히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면서 거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전에도 솔라나 컨퍼런스가 진행되던 시절에 최소 주가 40% 많게는 50%까지 전후 1개월 관점으로 올라간 적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솔라나 저점을 계기로 최소 25만원까지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와 같이 삼각수렴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하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추세를 타고 쫙 올라가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솔라나 차트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솔라나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신규적으로 추천드리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010-9636-3122로 지금까지 계속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저희가 코인 돈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니죠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주신 분들이 한해서 세일하는 코인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매수가 450원 매도가 525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어디서 하셔야 될지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단기 관점인지 혹은 중장기 관점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따라가기가 매우 쉽다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니까 지금 리딩 받는 것처럼 굉장히 쉽더라 라는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자 아직도 혼자서 어떤 코인을 매수할지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전혀 지금 모르시는 분들 혹은 굉장히 회사일 때문에 바쁜데 코인도 지금 투자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010-9636-3122 번호로 딱 문자 숫자 1번만 보내주세요 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문자 메시지 드렸던 대로 어떤 코인을 지금 현재 매수해야 될지 정확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샌드박스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그 성과를 좀 보게 되면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를 지금 29% 11% 수익을 내면서 또 투자금 기준으로 440만원 170만원이라는 높은 수익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할 때에는 딱 한 가지 지표 뭡니까 8개의 보조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112 매매 기법 그쵸? 자 실제 호주 100억 트레이더가 직접적으로 개발한 매매 기법입니다 8개의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여기에 충족하는 종목과 타점에서만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유튜브 채널보다도 적중률이 높은 90%대를 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무료로 추천을 받고 싶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나도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010-9636-3122로 1번 숫자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수익 여러분들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